뭐야 완전 지하로 내려왔네 어? 뭐야 죽은거야? 아 그렇지 요정도 죽었네 뭐야 다크다크 소녀 오 이거 갓게임인데? 내용이 엄청 길다 출구를 찾아야만 해 출구를 찾아야만 해 배터리가 아 여기 지금 죽어있구나 얘 한번 볼까? 못보네 아 여기서 만난 애를 어떻게 믿어 여기 지금 악몽인데 일단은 물총은 넣어놔도 될 것 같은데 요정 죽어가지고 일단 좀 끄고 가보자 523 아 이거 200까지 가야된다 그치? 그럼 빡센데? 이 장소는 왠지 친숙하게 느껴지는군 어? 에이 저 자식이 뭐야 이거 학교랑 똑같이 생겼네 아이템 왜 안줘 다 열어보자 이거 뭐야 구멍이 있네 응 개구멍으로 들어가면 될 듯? 뭐 없지 진짜 나 배터리 이거 많이 필요한데 지금 쟤도 사람이 아닌가봐 아 여기 막혀있다 여기서 저렇게 해맑게 웃고 다니는 애가 정상이 아니지 이거 떨어지는거야? 떨어진다 펜 어 뭐야 에이 뭐야 이게 뭐야 무슨 그림일까 이게 버스인가 크람푸스 펜은 안주니? 어 뭐야 영상 뭐야 요정 부활했어 아 물총 써야 되네 아 물총 써야 되네 아 귀찮은데 물총 진짜 물총 장착한다 응 뭐지 뭐야 뭐야 어 왠 똥이 이렇게 불러다니냐 응 크람푸스 크람푸스 크람푸스님 보고드립니다 크람푸스님 보고드립니다 한 놈이 탈출했습니다 개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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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탈출해 빨리 렌즈 아 그럼 도망쳐야되는 각이 또 나오는거구나 이거 렌즈 아 배터리 없는데 이제 배터리 없어 배터리 배터리 좀 주세요 어어 깜짝이야 뭐야 죽은거야? 아 뭐야 설명도 없이 죽었어 어이없네 출구를 찾아야해 내가 공격을 하는건가 나한테 아 오케이 아 뭐야 쫓아오는거야? 어느정도 쫓아오다 마는구나 어우 빡센데 이거 헤이 아 나쁜짓을 해서 여기로 왔나봐 아 아 아닌가? 넌 나빠 보인다 야 네 네 여기가 여기로 왔다 뭐야 대사 더 안챠? 어 대사 더 안챠? 대사 더 안챠? 아 아 아 그래? 대단한데? 대단한데?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알아? 오오 그 자식 나를 알고 있어? 어? 눈 왜이래? 사람이 아니네 당연히 당연히 어? 잠깐만 아이 뭐야 아 역시 사람이 아니었어 이거 런 아 아 빌런 하나 더 생겼네 빌런 추가됐어 아 젠장 오케이 배터리 아 아 그러면 크람푸스의 요정에 이제 저 마녀까지 상대해야 되는 거야? 빡세다 음 이제 이 개구멍이 뭔가 핵심인 것 같아 어? 이거 뭐지?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점검 뭐가 필요한가 보다 뭔가 필요한 것 같아 저 중간에 왼쪽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머리통이 새 머리가 위에 배터리 배터리 주요지응 열쇠 뭐야 505 아니 근데 내가 좀 마개의 세곈데 내가 좀 한 번 두 번 뭐지? 이게 뭐야? 긴파리 긴파리 왼쪽 뭐 나 맞게 한거 아님? 잠깐만 아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한번 두번 오케이 그 다음에 아 더 많이 올려야 되는구나 오케이 아 아 패널 부품 두 개 아니 마개 세 갠데 뭐 부품이야 잠겨있고 잠겨있고 여기 내에서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아 소네 아 근데 이 넓은 데에 이 넓은 곳에 왜 나만 갇혀있냐고 아까 그 여기 최소한 한 어? 만명 이상 소화 가능할 것 같은데 별로 안 갇혀있어 애들이 나쁜 짓하는 애가 없나봐 여길로 기어가자 내가 그 할머니 좀 빡세 보이던데 마녀 여기 이제 뭔가 나올 수도 있음 조심 어? 뭐야 아무것도 없어? 허무하게 배터리 배터리 아 뭐야 여기 또 가야돼? 여기 길 복잡한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아까 이거 뭐야 505 아 505 여깄다 물총 장착 아 저 불 또 있다 음 피하고 여기로 올라가 또 비어있는 데 있나? 잠겨있고 위로 올라가 음 잠겨있고 아 무슨 아니 아니 뜬금없이 뭐야 이거 어어 어어? 아 아 젠장 아 젊은이 공격이 뭐지? 젊은이 무슨 공격하는거야 음 44% 좋아 왜 플래시 라이트 장착 안되있음 배터리 배터리가 없으니까 배터리 아껴야겠다 지금 저기 맵 건너가도 건전지 안나오니까 음 건전지 좀 아껴야 필요가 있는 듯 이쪽 네 여기서 아무것도 안나오는건 좀 실망인데 어 나왔다 아 랜덤 배치네 또 랜덤 배치여서 하나 얻었고 이 할머니 조심해야되는데 잠깐만 일단 505 일단 505 물총 공격 한번 피하고 공격 한번 피해 아 아이씨 깜짝이야 아 저 할머니 어떻게 피해? 아 잠깐만 어머 이 할머니 순간이동하나본데? 아 잠깐만 아아 나 지금 체력 없는데 아 뭐야 막혔어 아 아 이거 빡센데? 어 뭐야? 아 이게 사방이 막혔구나 잠깐만 이거만 빨리 챙겨서 내려가자 뭐가 있나? 아 뭐 없는데? 어 뭐지?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야 쟤 공격범 왜이렇게 넓어 아까 그 수돗물 나오는 그쪽은 요정이 이제 나오나봐요 물 충전하라고 하는거 같애 어? 여기 아까 아 그 나무는 아니구나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끔 돼있고 아이템 없고 떨어질 수 있게끔 돼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깜짝이야 쟤는 뭐지? 아 뭐냐고요 무슨 능력이세요? 무슨 능력이세요? 말씀해주세요 대비라도 좀 하게 여기 한번 뒤져보자 할머니가 저쪽에서 나왔으니까 어? 뭐 아무것도 없네 아 여기 뭐 있다 레버? 아 레버 하나 얻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내려가요 이쪽에도 뭐 하나 있나보다 근데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애 와 이거 무슨 이거 책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책장 사이에 튀어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애 조심해야겠다 길이 왜 이렇게 복잡하니? 516 아!没有 안 열리면 안 열리면 왜 길이잖아 잠깐 빨리 나가야돼 으아아아아아 깜짝이야 잠깐만 런 여기 아래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안열리고 이쪽에 뭔가 있을 것 같아 여기 안열리네 그러면은 여기는 볼일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두개 다 있으려나 아이템이 어딨어 어어어 뭔소리야 뭔소리지 아래층에 아이템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아래층이 왜 존재를 하는거야 그러면 아이템 가지고 계세요 아 뭐 마법을 쓰나 지팡이 들고 있는데 아 막혔다 웃어 아 깜짝이야 아 순간이동하는구나 아 순간이동하네 순간이동 아 마법 쓴다 잠깐만 아 미쳤나봐 아 이거 스테미나 관리 필수네 순간이동에 마법 쓰면은 맞아서 갈 수 있다 한방에 아 순간이동은 사기지 내가 한참 뛰고 있는데 바로 앞으로 떨어지면은 그냥 죽어야 되네 아무리 뒤져도 없는 것 같은데 없다 여기는 아이템 여기도 아까 봤지만은 없었고 위로 올라가야겠다 그러면은 여기 바깥으로 나가자 얻을 거 없다 여기서 빨리 가는 어 잠깐만 아 없구나 맵이 겁나 크네 이런 책상이 하나씩 안 놓여있나봐 나가자 나가자 없다 없어 리얼 없다 잠깐만 어 뭐지 어 뭐야 나갔는데 어디야 어 아 갇힌거야 뭐야 아 이구나 아 잠깐만 아 여기 여기구나 아 맵 진짜 겁나 크네 헷갈려 하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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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다고 치자 하나는 저기인가 보다 아 배터리 없는데 아니 안내멘트라도 해주지 아 아까 여기 얘 봤던 장소인가 아 저기 있다 아 아 잠깐 막혔잖아 어 구멍있다 막힌 대신에 구멍이 있나봐 아닌가 일단은 나이스 여기 이쪽으로 오는지 확인 아 잠깐 이거 막혔으면 아 오케이 까마갈뻔했네 여기 딱 봐도 숙여서 가야될 듯 아 건전지 떨어져 아 이쪽으로 건너올 수 있었구나 아 건전지 없다 아 어 개오두워 미쳤어 아 어디까지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아 아 캘비넷은 아무것도 없네 그냥 보지 말아야겠다 이거 시간 낭비야 어 나이스 어? 어딜까? 뭐 없지? 나가자. 왜 이렇게 빨리 와? 원래 천천히 걸어왔는데? 이제 어디로 나가야 되지? 어디로 나가는지가 문제네? 지금 상황이 안 좋거든요?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아 지금. 어 완전 오동. 아이템은 다 얻은 거지. 어? 돌멩이의 태양? 잠깐만 뭐야? 어? 이거는 엘리베이터 부품인가? 아까 엘리베이터 부품이 이거였나? 아 뭐지? 아 일단 몰라. 가봐. 어 잠깐만. 아! 여기 일로. 여기면은 반대로 그냥 나오는 거잖아. 그니까 뭔가 이제 막다른 길에 막혔... 아! 문이 안 열린 곳으로 올 수가 있구나. 어우 너무 어두운데? 아 저기 일로. 저길로 가서 여기로 떨어져. 공격하네? 런. 빠지고 빠지고 여기로 들어가. 응? 여기 맞나? 맞나 모르겠네. 아 잠깐만. 어? 여기 맞나? 아 이제 어두우니까는 빡세네? 아 이거 안 열린다. 이쪽으로 가고. 다른 개구멍으로 가야되네. 음. 빠지고. 아 잠깐만. 뭐야 저거. 안치기지. 나 이제 힘들어. 없어. 이제 아이템도 없어. 죽으면 답도 없다. 지금. 아 여기. 아까. 여기. 여기로 가고. 여기로. 아 잠깐만. 여기 막혔다. 여기. 엘리베이터 부품이 맞는지 모르겠다. 태양돌이. 아니면은 망하는데. 맞다. 나이스. 맞다. 손전등 불다 지금 빛도 없어 이제 아이템 줘야 돼 무조건 망했다 탈출하기 힘들다 아 이게 도네 뭐야 아니 크람포스도 그렇고 뭐 다 요괴인데 요괴가 엘리베이터까지 써야 되냐고 어 뭐야 색종이 어 바닥 이쁘다 뭔가 귀여운데 어